3번째 에이스 매치로 함께 하겠습니다. 박찬건에서 나가는 박찬혁 그냥 이 매치만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렇습니다. 지금 팀 입장에서 이 매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런 한패가 되면 다음 경기한테 부담감이 좀 없어지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면 또 잘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자신감과 부담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기적에 도움이 됩니다. 박찬혁도 했지만 충분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. 그렇습니다. 3대2 체스발 강하게 마무리해내는 박찬혁에서는 연결력이 박찬혁 선수가 좋은 걸 알고 지금 계속 지금 짧게 짧게 주고 있어요. 풀리는 박찬혁이 앞서갑니다. 4대3 어우 저 긴 서브 굴을 맞았는데요. 박찬혁 선수가 미안하다고 또 사과를 했습니다. 네트 맞고 나가는 박찬권을 포함 어 리시브 범실 길었어요. 박찬혁 선수가 깜짝 놀랐습니다. 그리고 행운까지 네트 맞고 넘어갑니다. 이런 걸 박찬혁 선수가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. 박찬혁 선수가 왼손잡이 선수들 할 때 이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명리하게 플레이를 하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7대6 세척 썼고요. 박찬혁의 공채입니다. 넘어오지 못합니다. 아 그렇죠. 이렇게 영 이렇게 영 6대8 서브 득점 박찬혁 선수 적도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죠. 잘 열려요. 예 박찬혁 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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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박창검 나갑니다 탁구 스타일이 어쩔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창검 선수가 빠른 박자로 연타 공격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겁니다 바로 박창검 선수보다는 백핸드 활용도 높여야죠 아 어쩔 수 없군요 본인이 딸거 확실하게 따주고요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지금 이게 본인이 따는 거거든요 그렇죠 회전하고 있고요 본인이 다른 건 따주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따주고요 그거를 또 박창검 선수가 잘 맞고 있어요 그렇죠 자 백사이드죠 포핸드 전환 선수분들 지금 잘하고 있네요 그렇네요 계속 이겁니다 박창검 선수가 또 올 수는 있어요 박창검 선수가 워낙 좀 잘하고 있어요 자 역시 본인의 활용도를 놓고 있습니다 네 처리합니다 지금이 찬스 서브드요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마치 말심만 팀에 승점 환영을 더 보태줄 수 있는데 자 포인트 잡았어요 오아아아 성공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8대8 동점 아 아 박트리고 게임 포인트까지 올라온 박찬혁 걸립니다 박찬혁의 게임 포인트 나갑니다 10 대 10 두 번 세킬 박찬혁 박찬혁입니다 나갔어요 다는 걸 알고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듀스 서브 득점 박찬혁 게임 딱구멍 그랬잖아요 네트 맞고 나가는 박찬혁 서브였습니다 하이토 서브 박찬혁 오 맞대결 승리합니다 역시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 어 대각선 갈랐어요 보람하렐루야 자 끝납니다 박창근